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학생 홍보대사 날의 15기 부회장 김혜민 회장 김요셉입니다 오늘 워크숍 동계 워크숍 하는데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재밌게 할 자신 있나요? 저는 원상이죠 저희가 엘티를 다녀왔잖아요 수행자치단체 엘티를 다녀왔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둘 다 여기 최고 정도 그니까요 저희 50분까지 집합 시켰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따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워크숍 활동복을 하거든요 이제 이거 발표 자료 자리해봐 단자치 놓고 있습니다 멋있으시네요 굉장히 부회장의 살 어떤가요? 거의 커리어 우먼 같아요 진짜요? 네 멋있어요 예쁘죠? 예쁘죠? 이제 4편짜리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4편짜리 촬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춘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는 어디에 왔죠? 저희는? 저희 지금 완벽 금방 하러 왔어요 제가 진짜 바로 보여드릴게요 워크숍 끝나고 완벽을 살았습니다 요고 그리고 이제 4편짜리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무서워 나 진짜 간단하게 제가 리드 클라이프 80발 도덕 아닙니다 신어주세요 어 이거 귀여운데? 뱉어 긴발 잘 주셨어요 어 빨간색깔 귀엽다 근데 이게 맞는 거겠지? 이 발 오므려지는 게 나 너무 오므려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아플 정도로 딱 맞아야 된다고?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진짜네 어떠신가요? 룸 깔싸 아 근데 좀 키가 너무 크세요 저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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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바지가 바지가 커서요 뭐야 신발 이쁜데? 저희들 나와도 다 된건가요? 네 당연하죠 우리 우리 나래 대사들 나오세요 나 신발 좀 어떠신가요? 워크숍 현재 분위기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아 재밌습니다 어떠십니까? 회장님 어떠시죠? 아 너는 원래 유 경험자로써 오오 요셉대사 이렇게 숙련된 조교네요 숙련된 조교네 숙련된 조교네 그럼요 유 경험자입니다 기현대사 쪽으로 창의대사 살짝 창의대사 살짝 느낌이가 있어요 뭔가 섹시한데 뭔가 섹시한데 어? 어? 섹시한 기준이 뭐죠? 섹시한데? 기현대사 진짜예요 아니 근데 이거 사회대사 여기 한번 봐주세요 무서웠네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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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네 아 미소대사 뭐라고 해요? 네 랩핑한 2.0 이상 업체원 랩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창의대사 저 면세 좀 올려보시겠어요? 여기 왼쪽 1조 2조 3조 4조 앉으시면 되는데요 1조에 최상민 선생님 로셉대사 해빈대사 은희대사 랩핑 그리고 이 트럭을 말이에요 일단 호연의 모습을 압수 알뜨린 1조 그냥 주면 안 되죠 3시간 2조 4조 아 진짜 3조 4조 3조 4조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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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5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진행되는 조율 연예 게임은 조율 연예 수환하는 카애미 게임이고요 이는 그대로 조율 연예 박톡 터치 형식으로 총상까지 찍고 오면 되는 게임입니다 오 갖고 싶다 야 너 생일선물로 사자 우리야! 언니가! 언니가 보고싶어 언니가 보고싶어 2초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성함 한 번 더 하세요 2초기 시작할게요 2초기 시작할게요 2초기 시작할게요 2초기 시작할게요 너무 힘드네요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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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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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해줘서 너무 좋고요 저희 나를 나를 함께 함께 열심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거 한 달에 한 번 만들어도 충분할 거 같더라구? 응. 릴스 백. 그럼 릴스 딱! 릴스는 한 달에 한 번? 어, 릴스는 한 달에 한 번 정산시구. 릴스 Grantciels 고맙습니다!